그 하나만 일단 해보잖아. 그 하나만. 내가 뭐 돈 드는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저스트 두위 지랬어. 저스트 두위. 왜 하라는 말이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 많잖아. 원래 백수가 제일 바빠. 여러분 투표를 또 사진 올렸어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주셨는데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의 게으름과 미흐름 습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제 멘탈이야. 멘탈. 다 죽었어 지금. 멘탈을 관리 못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회사 가도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하나 뭐라 그러면은 막 흑치뿅 해가지고 그냥 맨날 두려워하고 상사 무서워하고 막 이런다고. 리프레쉬 어떻게 해요. 리프레쉬. 친구랑 수다 떨면 리프레쉬가 돼요. 취업이 안 되는 나의 아무런 상황을 보면 다시 또 그러지 않나. 운동. 그렇지 운동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수다 운동 좋아요. 잠. 잠 많이 자면 머리 아파요. 두통만 더 생깁니다. 그렇지. 면접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프레쉬가 필요한 상황이 뭐예요? 리프레쉬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가 뭐야?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제거해야지 얘를. 진정한 리프레쉬가 되는 때가 언젠지 아세요? 돌파를 경험한 때입니다. 돌파. 아니 잠 100날 자면 리프레쉬 돼요? 안 돼요. 바로 다시 스트레스 상황으로 돌아가. 진정한 리프레쉬는 환경이 바뀌어야 리프레쉬가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환경을 바꾸는 건요. 취업 돌파예요. 운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돌파를 하기 위한 체력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고 리프레쉬가 되냐? 아니야. 운동을 해서 체력을 더 키워가지고 내 몸 관리를 잘하고 결국엔 나중에 체력성이에요. 체력성. 중요한 건 더 근본적인 얘기는 돌파가 일어나야 근원이 해결돼야 스트레스가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다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야.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뭐야? 상사야? 상사를 돌파해야 돼 상사를. 그리고 업무를 돌파해야 돼. 이 돌파가 일어나야 돌파가 뭐예요 여러분? 돌파의 개념 뭔지 알아요? 돌파? 이게 산입니다 산. 산을 건너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고 싶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건너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돌파가 아니야. 얘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한번 뚫어놓으면 그 뒤로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취업 상황에서의 돌파를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아주 심플해요. 이걸 하면 돌파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1번 뭐 해야 됩니까? 1일 1지원을 해라. 그냥 일단 이거 해봐. 그러니까 왜 이거 안 하냐고. 무조건 지원을 해봐. 이거 뭐 돈 들어요? 아니 어차피 취준생이잖아. 어차피 취준생이잖아. 왜 안 하냐는 말이야. 그래 뭐 1일 1지원 너무 빡세? 알았어. 2일 1지원으로 해줄까요? 이것도 너무 빡세? 그럼 3일 1지원까지 내가 해줄게. 일주일에 2지원. 일주일에 2지원. 그러면 되겠어요? 이 정도네? 어떻게 좀 되겠나? 어 여기 좀 되겠어요? 그냥 해봐. 이게 돌파를 하니까. 여러분 돌파가 진정 뭔지 아세요? 돌파가?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음이 바뀌면요. 방법이 바뀌어요. 방법. 그러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여러분이 자소서를 잘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얘가 바뀌어야 돼. 얘가. 마음이 뭐예요? 태도야. 태도. 여러분은 자소서를 잘 쓰는 법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에 도전한다니까? 진짜? 그 지원동기 때문에 지체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돼. 대충 써 그냥. 괜찮아. 아니면 지원동기 비워놓고 그냥 제출해. 괜찮아. 괜찮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써. 괜찮아. 안 뽑아보지도 괜찮아. 뭔가 지쳐있고 우울감이 있고 이런 걸 타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하고요. 행동을 바꿔야 돼. 행동. 무조건 행동. 행동을 하세요. 행동 정해주잖아. 1번 1일 1지원하세요. 안 가고 싶어도 지원하세요. 중요한 건 뭐야? 지원이라는 활동 자체를 반복해보는 게 그게 돌파예요. 그게 돌파. 여러분은 맨날 이것저것 따져. 따지지 말라고. 따지지 말고 그냥 행동을 하는 거가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그게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알겠죠?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그 하나만 일단 해보잖아요. 그 하나만. 내가 뭐 돈 드는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저스트 두위지. 그러니까 저스트 두위. 뭐야 하나님 말이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 많잖아. 원래 백수가 제일 바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매일 경제신문 스크랩하라고 했어요. 공짜로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신문 보세요 그냥. 가고 싶은 직장들은 신문에 거의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신문 기사 나왔으면 그거 다 스크랩해놓고 분석하고 면접도 그냥 가 면접도. 왜 골라서 가요? 합격하면 골라서 가세요. 합격하면. 그러니까 1일 일제원하세요. 경제신문 스크랩하세요. 솔직히 이 두 가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더 중요해. 1일 1형을 하세요. 체인지업 오면 저희가 이거 되게 많이 시키는데 체인지업에서 오신 분들, 졸업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제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미팅을 꼭 해요. 제가 따로 이제 티타임을 가지는데 그분들이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 얘도 돈 안 들어요. 공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보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면접왕이형, 퇴산이형을 보란 말이야. 그리고 퇴산이형의 현직자들의 고민살롱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보세요. 무조건 보세요. 그거 보다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된다고. 나름의 생각과 또 어떨 때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관점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그냥 해. 당장 오늘부터. 1일 1전, 3일 1전 거 내가 봐줄게. 두 번째 경제심무사. 세 번째 1일 1영. 1일 1영을 하면 1일 1영이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도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 바뀐다니까. 여기서 방법도 얘기하죠. 마인드도 얘기하죠. 관점도 얘기하죠. 그리고 잘했던 예시, 안 됐던 예시 다 보여준단 말이야.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더 잘하면 되잖아. 임주인님. 더 잘하면 되잖아. 그걸 왜 두려워하냐는 말이야. 잘하면 돼요. 잘 못하면 괜찮아. 잘한다의 정의가 보여요. 이 위에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내용 엄청 안 바뀌어. 근데 여러분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면서 이 모든 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비로소 돌파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이 돌파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들어가자마자 회사에서 에이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 체인지업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체인지업 오면 무조건 이거 강제로 시키거든. 이것만 반복해도요. 바뀝니다. 취업이라는 것의 태도로 바꾸는 순간 방법은 바뀔 수밖에 없고 방법이라는 거는 제가 1110에서 엄청나게 많이 제시하니까 그 어디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했어.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결과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결과물이 바뀔 때까지 시간적 소요가 들어요. 근데 내가 이게 몸무게 빼는 거랑 비슷해. 제가 바디트래커 시작하면서 마이루핏이라는 회사에서 저한테 닭가슴살을 막 후원을 해줘요. 제가 식사를 주로 그걸로 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 그렇게 지금 벌써 한 3주가 좀 넘었어요. 근데 3주 때까지 몸무게는 꿈쩍도 안 했어. 그러다가 만 3주가 지나고 4주 차에 딱 넘어가니까 바로 2kg가 빠져요. 여러분 이게 임계점이라고도 하고 변곡점이라고도 하는데 최소 3주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1만 시간의 법칙도 얘기하고 루틴, 습관 이런 책도 다 보면 보통은 21일에서 23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습관을 만들 때 제일 작은 숫자가 3주야 3주. 여러분 3주 동안 그냥 꾸준히 가봐야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바뀌는 걸 경험하는 게 성장인 거고 그 바뀌는 걸 경험하다 보면 결과물이 바뀌어요. 과정에서 작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했던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정신무장으로 여러분 계속 하세요. 정신무장으로. 캠프가 9월 초에 하고 자소서바이블 2.0으로 제가 새롭게 리뉴얼된 내용으로 이번에 저자직강은 4일 동안 알차게 진행할 거니까 9월 첫 주째 저녁은 그냥 시간 다 빼놓으시고 여러분 무조건 다 빼놓으세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빨리 신청을 하세요. 1.0과 2.0의 차이는 제가 그동안 캠프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을 했어요. 3C4P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이나 예시들을 조금 더 좀 쉽게 쉽게 바꿨고 예전에 입문계와 이공계 케이스만 넣었는데 공기업 사례나 디자인이나 좀 다른 직무까지 좀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저희가 서점에 릴리즈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보문고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고 교보문고도 아마 현장에 릴리즈되는 거는 아마 9월 달이나 될 것 같아요. 참가비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유튜브인데 돈 내시면 괜찮습니다. 교재가 어쨌든 자소서 바이브를 2.0으로 할 거니까 기왕이면 교재도 준비해서 뭐 아주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 모든 노하우를 사례 하나하나 다 큐레이션까지 박아서 넣었으니까 소장 가치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꼭 이거 나중에 캠프 시작하고 나서 내가 이걸 왜 안 시켰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해야지 마시고 캠프 오실 분들은 그냥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이번 캠프에 있을 거니까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이형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